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단을 지키는 것 외에도 체액저류를 막고 신진대사를 빠르게 해서 체중을 줄일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이 있다. 이 모든 것을 시도하면 체중을 훨씬 더 쉽게 빼도록 도와줄 것이다. 오늘은 빠르고 간단하게 체중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5가지 음료 만드는 방법을 소개한다. 체중을 감량하는 음료 만들기 1. 오이스, 무디, 스무디는 아침 먹기 30분 전에 마시면 더 좋다. 이렇게 하면 소화 시스템을 정화하는 데 도와줄 것이다. 이 음료를 마시면 하루 동안 섭취하는 모든 것들이 더 효율적으로 소화되며 탄수화물이 과도하게 축적되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재료파, 인애플 1월 2일 조각 오이 두꺼운 조각 1개 마늘 1조 가지 1조각 무일 2개 만드는 방법 재료들을 잘 씻어서 블렌더에 넣는다. 약간의 물을 넣어서 잘 섞이도록 할 수 있다. 선택사항 잘 간 후 빈속에 마신다. 2. 오렌지, 자몽, 사과식초 오렌지, 자몽, 사과식초로 만든 주스는 완벽한 지방연소재이다. 이것은 밤의 빈속에 마하, 시기에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이때가 이 음료가 가장 효과적이다. 재료 오렌지즉, 컵, 사과식초 1월 4일 컵, 민트 차 1월 2일 컵 만드는 방법 모든 재료들을 다 함께 잘 갈, 아서 섞는다. 하루에 2회씩 마신다. 이 음료의 효과의 한 가지 핵심 요소는 좋은 품질의 사과식초를 선택하는 것이다. 3. 레몬과 치아씨 주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치아씨는 몸의 디톡스와 클렌징에 아주 뛰어나다. 완벽! 한천연 항산화물질이며 우리가 섭취하는 지나친 양의 지방을 잡아서 제거해준다. 레몬은 필요한 양 이상의 지방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줄 것이다. 따라서 아침에 마시기에 가장 좋은 음료이다. 따뜻하거나 차갑게 마실 수 있다. 재료 치아씨 1큰술 물 1잔, 팔라즈 레몬 1두개 2즙 만드는 방법 치아씨와 주스를 물 한 컵에 넣고 섞는다. 시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10분간 기다린다. 4. 생강 레몬에이드 생강은 소, 개할 필요도 없는 뿌리 식물이다. 이것은 다양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면역 시스템을 강하게 하는 것 외에도 신진대사를 빠르게 하고 소화도 훨씬 더 빠르게 해준다. 레몬을 곁들인 생강은 체중을 줄일 수 있게 도와주고 유산소 운동과 함께하면 더욱 도움이 된다. 하루종일 섭취할 수 있는 이상적인 음료이다. 재료 레몬 3개의 즙, 물 1리터 갈아 놓은 생강 약간 만드는 방법 피처에 레몬 3개의 즙과 물 3컵을 넣고 섞는다. 뜨거운 물에 갈은 생강 약간을 넣고 우려낸다. 우려낸 것이 차가워지면 이것을 물과 레몬 혼합물과 섞는다. 설탕을 넣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달게알 필요가 있다면 꿀을 넣는다. 5. 레몬허터 레몬물은 지방을 태우는데 도움을 주는 음료이며 빈속에 마시면 더욱 효과가 좋다. 결과적으로 이는 신진대사를 가속시키고 몸을 정화하는 데 이상적인 음료이다. 이뇨제로서 작용하기도 하며 몸의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게다가 레몬의 항산화 물질은 그 연기성 효능 덕분에 피부가 더 좋아 보기에 해준다. 이것은 상온으로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하면 체온이 올라가게 되며 칼로리를 태우는데 도움이 된다. 바로 열발생 이라고 불리는 현상이다. 또한 변비 및 그에 연관된 통증과 염증을 퇴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최상의 결과를 위해서는 유기농으로 재배한 신선한 레몬을 구매하도록 하자.